신용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사용액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10년 57억원이던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2012년 67억원, 지난해 7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18억원이었고 KB 14억원, 현대 11억원, 신한 10억원, 롯데카드 10억원 순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FDS 시스템 도입에는 인색했습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정보, 거래 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 SK, 현대카드 등은 2010년 이를 도입했으나 KB국민, 롯데, 신한카드는 올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FDS를 이용해 올해 8개월 동안 536억원을 적발했고 삼성과 하나 SK카드도 72억원 상당의 위변조 부정사용액을 적발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FDS를 이용해 올해 시스템을 통해